뭐야 그러네 시동이 안걸리네 어으 아 고마워 아파 야 뭐야 얘 왜 이렇게 해 안 죽는거 봐 오케이 뭐야 이거는 오케이 이제 합류했다 어어 이건 피해야돼 이건 피해야돼 어어 잠깐만 이거 피해야돼 아이씨 나만 노리네 너 대가리 돼 이씨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너 대가리 돼 이씨 대가리 돼 이씨 됐어 그 무기 내놔 그 무기 내놔 드롭샷 갖고와 어딨어 어 나와 야 이대로 끝이야 어허어어 이렇게 되면 다시 렌서로 바꿔야겠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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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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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터뜨려 터뜨려 그렇지 못 터뜨릴 뻔해서 아 하나하나 그냥 갔음 음 어어어 어어어 얘네 왜 돌격부대야 어어어 어어어 얘네 왜 돌격부대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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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 문제없어 전력 복구하고 어 할거 다 했어 이제는 갈수 있어 이랬는데 엘리베이도 못하면은 이건 진짜 개 노가다 게임이야 쌍욕해야돼 무섭게 그래요 아버지 3초는 왠지 뭔가 변해가지고 약간 보스 느낌으로 나올거 같아 왠지 왠지 여기야? 잠깐만 엘리베이터가 여기 다 왜있어 왜이래 오 여기 할게 뭐있다고 여기 다있어 없어 여기 할거 가자 애들 안가? 간다 어 뭐야 이거 기름 아니야? 설마 이번엔 연료가 없어도 못가서 못가는 그런 거지같은 전기가 있는데 연료가 없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되지만 뭐 나오네 바로 못보여 바로 안 못가네 왜 엄폐물 있잖아 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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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뭐야 아 가네요 어 가네요 어 어 가네 어 가네 뭐야 시체 땜에 못가는거야? 에젓다 에젓다 걸어갑시다 그 땜에 위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하십시오 잡아애들아 잡아애들아 미리 다 잡고 가자 다 잡고 가 다 잡고 가 응? 무적란도 있네 무적란 뭐야 뭔소리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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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소리야 이거 무슨소리야 뭐야 이거 아 또 나왔어 애가? 얘 또 나왔어? 얘 얍씨 아니면 잡기 어려운데 지금이다 지금이다 해주고 이거 터트려야돼 어 뭐야 에쥐니다아 에쥐니다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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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오우 오우 가슴 오픈 빨리 폭탄? 폭탄? 지가 던진 지가 던졌단 얘기했지? 나도 폭탄좀 던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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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잡았어 잡았다 엄청난 놈이야 엄청난 놈이야 버서커 이상이네 쟤는 알겠어 알겠어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봐 응 이번엔 죽지 않았어요 성장한다 그런 몰입자세 좋아 얘들아 외우면서 봐야돼 공부하세요 13기? 13층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걸 이걸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야? 어? 보정이 안되는데? 어? 됐다 렛츠 고어 피이브어 스탑 어? 아 우와아 아잠깐만 구경도 못해 너무 앞에있잖아 역시 산 그래픽은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 산이 사진이 아니라 이게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지 그치 나는 뭐 최적화는 잘 돼 자 여보세요 너네 왜 그래 별것도 아닌 애들인데 나 없다고 눕는거야?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어 헤드 따서 진짜 쎄다 됐다 타당 톡 하고 좋네 톡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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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었네 살았으면 죽여야지 이거 들고 갈까? 이거 들고 갈까? 가자 오우 야 이거 할 때도 안 내려두네 이거 할 때도 안 내려두네 이거 할 때도 안 내려두네 한 손으로 드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게임이 여기 뭐 군인들 자고 이랬나? 탄피야 이거 뭐야 담배야? 오우 뭐 했길래 이렇게까지 이친구는 이친구는 자다가 코 막혀서 코 박고 자서 사막 이친구는 배 웅크리다가 배 아파서 가스에 장에 가스 차가지고 방구 못 껴서 사막 이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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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이중에서 제 다리가 길어서 사막 뭔 개소리야 미안합니다 이친구는 이친구는 이친구 이친구 탄피를 안 주워서 사막? 신선한데? 요새 군대에서 탄피 안 주... 안 주우면은 죽이나요? 몰라서 든 베이크고요 이친구 이친구 제가 이 핵 안 올라가시오 자 나와 이거 여기다 떨어뜨려 두고 덩치 큰 자식이 나올 것 같애 이따가 걔한테 쓰자 어어 미친 이거 중앙에서 부웅 뭐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애 왠지 뭐야 이거 페이크야? 뭐야 이거 쇠사슬 개요사하게 움직이네 공룡 구해준거 보소 지들끼리도 구해주네 야 쟤네들 야 무정 장난 아닌데 체력 100이 차나봐 모아주면 이거 내가 간다 내가 통크게 간다 일어날 이러이 씨 전후의 좋은 놈들 이거 이씨 우워 됐다 와 이 전후의 좋은 놈들 이거 진짜 이거는 결국 쓸 일이 없었네 가져갑시다 너희 왜 못 올라가 이거 어? 설마? 아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네 점점 이 기름 새는 게 나중에 피파될 것 같아 이런 오우 아퍼 어? 저거를 여기까지 못 온네 쟤 사거리가 안 되나 보다 조졌네 저거서 엄폐가 안 된다 여기는 아퍼 뭐? 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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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헤헤 피하려고 했는데 어째여 됐다 뭐야 오는거야? 오우 오우 야 나 죽는줄 알았어 나 죽는줄 알았어 야 이거 잘못하면 가는거 아니야 이거? 저쪽이네 이쪽이네 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하십시오 14층이네 밖에 보인다 오케이 이거 올라가려면 반대쪽으로 가서 스탑 누르면 되겠죠?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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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기호소버 정도 되는 애들이면 이 정도는 할거야 저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솔직히 얘네들이 특수부대네 완전히 저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솔직히 얘네들이 특수부대네 완전히 도착지가 나는거 아니야 도착지? 이럴지 알았다 내가 엠바 스난 총알이 안 나와 그저 스난다 아, shit, they're up here, too not for long, let's take them out anybody else do that? got it come on, you're right up there yes, almost be the key word 초코보, 야, 덤벼 오케이, 아웃 기다려, 내가 간다 남자친구 간다 이거 근데, 이거 그냥 가면 만나겠는데, 이건? 어, 이거 그냥 만나는 각인데, 이거? 가다 두려, 이 자식아 임마 됐네, 만났네 에헤에에에에에에 안돼 안돼, 야, 나 잡으러 온다 어, 야, 나 잡으러 온다 개발 어, 왜 나야 어, 나이스 캐치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금방 구해줄게 어, 나이스 어, 네 빠져야되겠다 한 번 어 잠깐만 누웠어 됐다 잡았다 됐어 갑시다 갑시다 배수관을 타고 이동하십시오 야 이거 이 미끄러운 곳은 이 신발이 뭐야 이거 신발이 이걸 견디면서 온단 말이야 군화가 역시 사스가 땜 꼭대기로 이동하십시오 여기를 들어가나? 아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왠지 불안해 왠지 이 흑형 불안해 왠지 아웃될 것 같은 느낌이야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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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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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게 갈 거를 불러서 가야 된다 뭔가 말이 되게끔 해놨어 부르려면 송신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 액트4 챕터5 콕풍 경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과연 다음 편에 도미닉이 살아있을까 과연 이 마커스가 부르려는 친구는 누굴까 진짜 궁금하네 이 노랑머리에도 있거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걔 아니면 콜일 수도 있어요 콜 그 러피 선수 걔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도미닉이면은 아 꽤 큰 진짜 이 좀 사기성이지만은 옛날에 그 한탕 쳤던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 모든 게 밝혀집니다 엔딩까지 갈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다음 판 아프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